네 안녕하세요. 2021년 2월 25일 오늘은 버진갈락틱이 계획하던 시험비행이 또 한 번 연기 발표가 되며 3달 후인 5월로 미뤄졌다고 합니다. 원래는 이 시험비행 이후 이번 분기 안에 버진갈락틱의 창업자인 리처드 랜슨이 직접 시승하는 비행도 계획됐었는데요. 그것도 당연히 이번 현상으로 인해서 도미노처럼 연기가 되며 아직은 날짜가 미정인 여름으로 미뤄졌다고 하네요. 작년 12월 시험비행을 시도하려 할 때 엔진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 그 비행이 연기가 되었는데 그 문제를 해결 도중 또 다른 문제들을 발견해 5월까지 시간이 필요하다라고 밝혔습니다. 이 소식에 버진갈락틱이 포함된 우주 관련 주식들을 있는 우주 ETF를 운영하는 퓨어 큐어 AM은 투자자들이 실망을 했다라고 얘기를 하며 버진갈락틱이 비행을 상업화하고 그리고 흑자로 가기까지 기대보다 더 걸리겠다라고 하며 역시 우주 사업은 정말 트릭기하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래도 오늘 실적 발표 컨퍼런스 콜에서 CEO 마이클 컬게이저는 회사는 현재 현금이 6억 5천만 달러가 있고 한 분기에 6천만 달러를 쓴다라면서 8에서 9주 연기되는 큰일이 아니다. 재무상의 방면으로서도 안심을 시키려 했습니다. 이럼에도 불구하고 2022년부터 상업 운행을 하겠다라고 하는 계획을 가진 버진갈락틱은 현재 600명의 승객이 벌써 이 티켓 값을 지불하고 기다리고 있다고 하네요. 그렇다면 오늘은 조금 더 시간을 써서 영문 기사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버진갈락틱의 주식이 크게 떨어졌다라고 하며 바로 창업자 리처드 브랜슨이 직접 시범 운행하는 계획도 New Delay, Delay가 새로이 생겼다라는 소식에 주식이 떨어졌다라고 했답니다. 버진갈락틱의 주식이 sank, 떨어졌다고 하죠. 바로 어떤 발표였는데 그것은 바로 이 버진갈락틱의 다음 시범 비행이 Want to occur until May 5월까지 이루어지지 않겠다라고 발표를 했기 때문이라고 하며 그것은 지금 현재 계획에서 세 달 이후인 계획이다라고 했습니다. Investors looking for a shorter runway for profitability or even commercialization of their space tourism business have been disappointed. 이 스페이스 ETF를 운영하는 퓨클 AM에 따르면 정말 버진갈락틱이 이제 흑자를 가거나 아니면 최소 비행을 상업화하려고 비행 투어리즘을 스페이스 우주 투어리즘을 상업화하려고 하는 이 길도 길이 가깝다라고 생각을 했을 수도 있는 투자자들이 have been disappointed. 정말 실망을 했겠다라고 하며 The report is another good lesson and example that space is a tricky business. 정말 이 소식은 또 하나의 중요한 예시로써 정말 우주 관련 산업은 tricky하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On a conference call to discuss financial results 버진갈락틱의 CEO 다운플레이 the significance of the test flight delays 그렇지만 오늘 있었던 이 실적 발표 컨퍼런스 콜에서 버진갈락틱의 CEO는 이번 딜레이에 관한 중요성을 다운플레이 조금 적게 이렇게 표현을 하려고 했다라고 하는데요. It's 8 or 9 weeks 8에서 9주임으로써 I don't think it's this is a big slip at all 전혀 큰 차이가 있는 게 아니다 라고 말하며 버진갈락틱은 지금 6억 5천만 달러가 이 재무에 잘 있고 그리고 한 분기당 6천만 달러를 쓰기 때문에 정말 재무상 문제가 없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네 2021년 2월 25일 오늘은 버진갈락틱의 시범 비행 운행의 딜레이에 관한 소식과 그리고 CEO가 오늘 있었던 컨퍼런스 콜에서 투자자들을 안심시키는 내용에 대한 소식 전달해 드렸습니다. 네 오늘의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